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쇼펜하이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전 전혀 몰랐던 분인데요 이분은 염세주의 철학자로서 누구에게나 인간은 사는 것은 고통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울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 자라도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괴롭고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재벌일지라도 채워지고 나면 그때 찾아오는 이 공허함 때문에 권태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겁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런 철학자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딱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요 요즘 전도서에 나오는 우리 솔로몬이 딱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를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로몬보다 더 많은 걸 가진 자가 있었을까요? 첫째, 그는 왕이지 않았습니까? 왕보다 더 높은 권력이 있던 자는 없습니다 둘째로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2장의 4절부터 9절까지 쭉 살펴보다 보면요 그가 정말로 엄청난 부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빌게이치나 앨런 머스크나 비교도 안 되는 모든 부를 지녀서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요 I became great, 내가 창성하였다고 몇 번 반복합니다 그만큼 물질이 많았어요 게다가 머리도 좋았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아하기에 11개 3장에 보면 너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 같은 지혜자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쪽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재물,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자 아닙니까? 오직하면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대단한 아들 아닙니까?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이 모든 걸 다 가진 아들의 고백이 뭐냐면 전도서 2장 17절을 보면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제목을 다 갖춘 자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사는 게 싫대요 사는 게 헛대대요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싫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싫은 게 뭐냐 했더니요 일이요 일, 수고 전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생 수고하고 고생해서 읽은 것들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죠 직장 다니신 분들 한 번씩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모든 이익과 그 모든 수고의 공로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더라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경우가 되겠습니까? 둘째는 전도자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요 일 자체예요 일이 싫은 겁니다 22절에 보면 해외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득이 있냐 23절에 보면 이렇게 일을 해도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건 슬픔뿐이고 밤에는 잠도 못 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앞에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고생을 해도 정말 이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알아주기는 커녕 더 많이 못 가져온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가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마음에 근심과 고난이 있어서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도요 일이 너무나 싫고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1장부터 2장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우울하고 고통스럽다 헛되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 중 갑자기 모든 게 급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기쁨으로 반전되게 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24절을 보면 모든 것이 바뀌게 시작합니다 24절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2장에 걸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전도자인데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오기 전에는 해 아래에 하는 모든 수고가 고통이었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면 고통도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고통이 기쁨이 됩니다 허무가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기 싫어하는 직장도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일어나기 싫은 월요일이죠 월요병에 있는 분들도 월요일이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고난스럽고 힘든 일 자체가 이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수고라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 좋은 것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일의 본질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창조제부터요 일, 노동은 축복이자 하나님께서 만든 선한 것이었습니다 기쁜 것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뭐하고 살았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아무리 이뻐도 그건 힘들겠죠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 다스리고 지키는 것도 힘든데 모든 생물과 천하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주셨어요 바빴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좋은 것 선한 것입니다 이게 일의 진짜 의미예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담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축복된 이 일이 이 노동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일하는 것 자체가 노동과 수고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노동과 수고는 오리지네이터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또한 찾을 수 있는 또 그런 능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요 힘들 필요가 없어요 일도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기쁨을 경험하고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노동과 일과 이 모든 수고가 해 아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의 수고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해 아래의 수고는 Under the sun이잖아요 S-U-N 그게 아니라 Under the sun S-O-N 그 아들의 예수님 아래의 수고가 될 때 다르다는 겁니다 이 새벽부터 영어로 설명드리는데 이해 못하시면 여러 번 문제예요 영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태양 S-U-N이 아니라 그 아들 S-O-N 그 아들 아래에 있는 수고가 될 때 완전히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저 태양 아래의 수고는요 고통스럽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밑에서 그 아들 아래 예수님 아래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는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안의 가장이요 나가서 일하는 환경이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자매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요 직장 상사와의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하고 싶은 분들 너무나 많이 봐요 그리고 정말로 이 직장에 나가서 말도 못하게 겪는 이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는요 고통이고 슬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그 모든 노동은요 육신의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스트레스가 해 아래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늘 내 남편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저 해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아래에 있는 내 남편들에게 해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기도가 정말로 절실한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예수님 아래 그 아래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로고스 아닙니까 그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즉 예수 아래에 있는 삶은요 말씀에 충만한 삶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삶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오늘 그래 내가 오늘 창조의 섭리를 다시 깨달으며 일의 기쁨을 회복하겠다고 살지라도요 하루만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게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가운데 내려가고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언더절선 그 아들 아래 우리를 갖다가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자들은요 이 기쁨 회복할 줄을 믿습니다 이 직장 나가시는 분들 이거 갖고 나가셔야 돼요 직장 오늘 나가시면서 말씀 안 들고 나간다는 거는요 나 스스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출근하면서 내 안에 이 말씀에 기쁨이 없다면요 나 스스로를 그냥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삶인 거예요 지겹다 허무하다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직장 상사 있으세요? 여기 직장 상사가 있으시다면요 여러분들은 상사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는 분들이 Under our Lord Jesus Christ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하는 것처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오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직장이 오늘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놀라운 기쁨의 직장이 되도록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이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는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그늘 밑에 있으면요 분명한 보상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사실 가장 힘든 거거든요 보상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가준 이 전도장인 솔로몬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아니 그렇게 죽어라고 이랬는데 이 모든 크레딧은 남들이 다 가져가고 노동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남들이 누르는 게 싫었거든요 보상이 없는 것이 그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래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보상을 주세요 두 가지 보상인데 하나님을 그가 기뻐하시는 자 이 히브리스 11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한다 그러시거든요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요 보상을 주세요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수고와 고생과 누룩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고 그 아들의 밑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자들은요 몸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기쁨과 보상과 이 지혜와 이 희락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냥 나가서 나는 고난스럽고 힘들다가 아니라요 분명한 것은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보상도 있잖아요 죄인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죄인에게는 그 보상이 아니에요 죄인에게는 오히려 그것을 노고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힘들게 살아도요 어떤 악한 자들은 더 승승장구하고 더 잘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새벽마다 부르지를 외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억울하잖아요 악인이 떼야 되는데 악인이 더 잘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끝이 날 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게이시록 21장 24절을 보면요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이요 천국으로 간다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 왕처럼 누리고 사는 자들 이 세상에서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그들이 누구 있는 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영광의 시작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악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나요? 그 모든 것들이요 주님께로 돌아갈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디 마토바고 오단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자는요 천국을 받고 위로를 받고 땅을 겨울 받고 배불러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보호상의 약속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은 영원 불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주시고 지켜주실 불변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맨날 내가 이렇게 해아래 걸어가는 것처럼 해아래에서 수고한다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요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고난받고 스트레스 받고 갈등 생기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해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아래에서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언복음 5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메 지금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때부터 일을 쉰 적이 없으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으세요 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이 딴 길로 갈까봐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수고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돌보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셨어요 우린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며 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수고하고 고생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일을 미워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해 아래의 일은 다 고통스러워 헛되다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해 아래의 수고에 절망하신 분이 아닙니다 일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밤잠을 못 주부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의 일은 그 태양 아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의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일, 그 수고 아니었겠습니까? 그분은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수고의 짐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이 짐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수고를 하고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수고와 노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고 일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스펄전 목사님은 The finished work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이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모든 짐이 있으세요 그 모든 짐은요 기억하십시오 비록 현실은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어깨의 짐과 이 무거운 것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finish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모든 짐을 올려놓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대신 수고를 지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기쁨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의 희생을 더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우린 또 성경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픈 자들을 고치고 계시고요 지금도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복음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신앙 없던 나를 갖다 미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믿는 자가 없는데 나를 믿게 해 주셔가지고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충보자로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교회만 오면 정말로 능력 없어서 계속 말썽만 부리고 자꾸만 불만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갖다 쓰시려고 이런 놀라운 일과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아래에 있으면 예수님 밑에 있으면 여러분의 일은요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은 나의 일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일이 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고 영광을 올리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마다 수고하는 것보다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라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온 세상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 섬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교회만 섬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과 부엌과 지하실과 작업점과 일을 하는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의 기쁨을 회복한 자들의 삶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 장려라는 태양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뭐 좀 해보겠다고 그냥 그 머리를 굴려가면서 어떻게든지 조금 더 이렇게 이익을 얻어볼까 수고하며 땀 흘리며 되는 일이 없을 때마다 그냥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인생이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혹시 그렇게 말씀하면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그 언더젤 선 태양이 아니라 언더젤 선 그 아들 아래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 아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의 수고가 나의 수고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수고로 맡겨놓고 계십니까? 예수 아래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지금 너무나 수고한데 당장 내 눈앞에 절벽에 있는 모든 자들 그분 또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승리자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 모든 유업을 약속받은 상속받은 주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고생하시고 하고 계신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수고도 이미 완성되었고 그 모든 수고는 그리스도께로 속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베데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림도에서 15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이 시간 찬송가를 같이 좀 부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주 안에 없으면 고통이고 근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 아래 걸어가는 자가 누가 기쁘겠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을 어떻게 내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힘듭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기 걸고 어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안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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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악기 걸고 어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1절 다시 하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냐 예수 아래 십자가 밑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불었네 내 짐을 불었네 예수 아래 인자들은 찬송받경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어매도 나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주 아래 걸어가기 때문에 주님의 온전한 보상을 받는 그러한 약속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는 이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셔서 고통을 다 안아주셨는데 나의 고통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에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